이번에는 페이지 설정인데요.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 탭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에 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 있어요.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도 페이지 설정 탭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룹에 페이지 설정이에요. 페이지 설정 대화 상대가 들어가게 되면 인쇄 옵션 탭이 있는데, 인쇄 옵션 탭에서는 여백을 준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데이터만 인쇄할지 안 할지의 여부,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분할 표시 폼이 있는데요. 얘는 보고서하고는 상관이 없고, 폼에서 폼만 인쇄할지 데이터 시트만 인쇄할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페이지 탭에서는 용지 방향, 세로 가로 설정 가능한 거고, 그 다음에 용지의 크기,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 설정, 그 다음에 열 탭에서는 눈금의 개수, 열의 개수라든가 행의 간격, 열 간격, 그 다음에 열의 크기, 너비 높이 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열 레이아웃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번에는 보고서 인쇄, 인쇄 대화 상자, 바로 가리키는 컨트롤 플러스 P, 여기서 얘기하는 P는 프린터를 의미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인쇄 대화 상자에서 프린터 이름 설정 가능한 거고, 그 다음에 인쇄 범위도 줄 수 있어요. 모두 또는 인쇄할 페이지 시작 끝 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선택한 레코드, 그 다음에 인쇄 매수도 줄 수 있는 거고, 파일로 인쇄도 가능해요. 그때 확장자는 PRN이에요. 맞다트리다. 그런 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, 맨 아래쪽에 설정 버튼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같은 경우, 인쇄 미리 보기에서 파일의 인쇄에, 인쇄 미리 보기로 선택하거나,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쇄 미리 보기로 선택해서, 인쇄 미리 보기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대 축소, 최대 1000%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.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되고, 최대 1000까지. 그 다음에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와는 비슷해요. 하지만 페이지 구분 없이 한 화면에 보고서를 표시해 준다. 고차이점이 있다는 거죠.